한국겸사TV의 광명광자 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겸사TV의 광명광자 오늘은 실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인용교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책은 어디를 펼쳐도 실상을 보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실상 혹은 자신의 실상을 보는 것이 원활하시던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모습으로 나타나온 세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마음의 눈을 뜨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은 만큼 마음의 눈을 뜨고 깊이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현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모습으로 드러나온 세계고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드리워져서 다소 불완전한 모습들이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통해서 아무리 완전한 실상에 창세계에서 말씀하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고 하는 그런 완전한 모습을 보려고 해도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보름달이 하늘에 떠 있을 때 그 보름달의 그림자가 호수에 비춰지면 그 호수면 위에 보름달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람이 잘 없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일렁이는 살랑이는 그런 바람에 조금씩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결이 그러다 보면 원래는 정확한 동그란 보름달이지만 그 보름달이 조각조각 이렇게 깨져 있는 듯이 일렁이는 파도의 모습이 드리워져서 깨진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깨져 있는 모습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이 드리워진 현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현상 모습 속에 그 깊은 곳에 있는 본래 완전한 보름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실상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비유로 드리자면 유리컵 속에다가 쇠젓가락을 꼽아 놓고 옆에서 이렇게 보면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그 쇠젓가락이 이렇게 꺾인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젓가락이 꺾여졌나 하고 뽑아보면 젓가락은 항상 언제나 반듯하게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꺾인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완전한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실상을 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들의 실상을 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이 세계는 전부 우리들이 마음으로 본 것이 드러나온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자체가 그와 같은 원리 속에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관자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하면 나타나고 관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한다고 하는 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계에서도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겨났듯이 하나님은 형상 있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들의 이 입과 같은 구조를 통해서 소리를 내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관하신 거죠. 그와 같은 광명 찬란한 세계를 마음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할 수 있을 때 빛이 나타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한다는 것을 아직 번역된 책은 아니지만 실상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상설 실상관이라는 교제가 별도로 있는데 그 책 속에서는 마치 영화관에 가면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사실에서 완성된 필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에 거기에 비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영화가 거기에 완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스크린을 비추는 강력한 빛이 거기에 비춰지지 않으면 그 그림자로서 스크린에 비춰져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를 키는 것, 빛을 키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완성된 실상세계를 드러나오게 하는 것을 관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 또 여러분 가족과 또는 상대의 본래 신분이 완성하신 훌륭한 모습이 그 안에 있지만 그것을 드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육체의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떠서 지그시 정신을 통일해서 이미 일그러진 채로 보이는 보름달 속에 완전한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는 원만한 보름달을 마음으로 그리듯이 상대의 실상과 나의 실상을 뚜렷이 보는 것을 실상관이라고도 합니다. 왜 우리들이 이런 실상관을 하고 실상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인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자면 생명이고 그것은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생명이 살기 위한 빵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실상을 보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체의 눈에 현혹이 돼서 내 마음의 그림자로 드리워진 세계를 자꾸 보면서 거기에 마음이 빠져드는 것은 결국은 현상계에 빠져들어서 그냥 이 세계를 윤회전상하는 그런 중생의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봐도 틀리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항상 마음의 눈을 뜨고 내 안에 있는 상대 안에 있는 신불이 베풀어 주신 본래 완전한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쭉 보는 것이 실상을 관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봐 낼 때 마침내 우리들은 그날 온전히 생명의 양식을 먹은 생명이 생명답게 산 훌륭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어떻겠습니까? 상설 실상관에서는 이 실상관에 대해서 실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땅 짓고 헤엄치기다 이런 표현도 쓰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세계는 우리들이 열심히 지금부터 봐서 완성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훌륭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그쪽을 향하고 한없이 기뻐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지는 만큼으로 그것은 드러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관을 하거나 실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완전한 세계로 마음을 향한다고 하는 것, 신불의 세계로 마음을 향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는 부처님께 회양한다고 얘기를 했고 기독교에서는 회심이라는 얘기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신불의 세계로 완전한 영적인 세계로 마음을 향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의 완전한 그 세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잡티를 거기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세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또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상을 관할 때는 내가 이렇게 실상을 관한다고 저렇게 부족한 상대의 모습이나 부족한 내가 좋아질까 하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미 완전한 훌륭한 세계만을 진심으로 믿고 기뻐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설 실상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실상관은 그저 예, 예, 감사합니다 하는 수행이다라고도 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절대 타력으로의 귀명 신뢰의 표백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절대 타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들의 실상세계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세계에 대해서 마음의 방향을 향하고 그리고 그 완전한 세계가 본래 빛의 세계고 그것이 그대로 내 마음에 들여져서 그래서 내 마음에 거기에 거부하는 마음이 없이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는 그런 마음에 다름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저 나는 신의 자식이고 이미 넘치게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신분의 무한한 지혜가 가득 차서 내 머리의 지혜로는 지금 도저히 해결의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에도 반드시 최상의 길이 이미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 일이 해결돼서 나도 기뻐하고 그도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을 마음으로 쭉 보고 이와 같이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치 생생하게 영화를 찍듯이 쭉 보고 기뻐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예, 예 감사합니다 하는 시간이 바로 실상관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시간을 자주 갖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의 시작이나 하루를 마감할 때 모든 것을 신분의 세계로 마음을 향하고 맡기고 그리고 그 완전한 세계를 마음으로 기뻐하고 느끼는 시간을 자꾸 그와 같은 시간을 늘려나가시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자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라나오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면 반드시 현상은 우리 모습의 세계는 변모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나는 마음이나 조급한 마음이나 내가 기도를 해서 상대를 바꾸자는 일체의 그런 잘못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실상을 관할 때는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온 몸에 힘을 빼시고 이미 그 안에 또 내 안에 완전한 신분이 베풀어 주신 훌륭한 세계가 있는 것 그것이 무한한 지혜가 됐든 또 생명이 됐든 번영이 됐든 조화가 됐든 무엇이 됐든 완전한 모습을 마음으로 쭉 그리고 영화를 찍듯이 생생하게 온 몸으로 느껴져 올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실상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의 형식을 취해서 하는 것이 실상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자꾸 늘려가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옵니다. 여러분 모쪼록 생활 속에서 실상을 보는 훈련을 한번 새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 잠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